별거 기간만 13년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김일아 씨랑 아내 김수현 씨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13년을 따로 별거를 따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김일아 씨가 외도 중이어서 바깥에서 외도 바람을 비우고 있어서 이 13년의 별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모른 척 고통감내면서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지켰다고 제가 예전에 이 두 부부를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김수현 씨가 거의 뭐 도를 닦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내분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에요? 사실 옛날에 영상시대라는 이 영상단체가 있었어요. 뭐냐면 감독 6명 이장호 감독 홍파감독 하길정 감독 이런 분들이 영상시대라는 걸 만들어서 좀 다른 영화 좋은 영화 만들어보자 했고 여기서 뽑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공채의 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아내 김수현 씨가 그때 뽑힌 배우예요. 감독들이 뽑았다? 말하자면 유망주라는 거죠. 이 김일아 씨랑은 1976년 영화입니다. 보르넬에서 돌아온 덕파리에서 부부 흡을 맞췄는데 세상에 김일아 씨가 또 딱 알아봤네. 너무 이 배우 초년생인 김수현 씨를 딱 잡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후에 김수현 씨는 뇌조와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데 또 그거의 사연이 있어요. 어느 날 촬영 중에 촬영장으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내 아들이 아니라 김일아 씨가 먼저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엄마 언제 와?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일과 이유가를 병행하기 힘들겠구나 하고 일을 손에 놓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사실 예전엔 일과 육아 병행하기 힘들었죠. 김일아 씨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혼 경력이 있고 그리고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할 때 처가 반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장인 어른이요. 처음에 소식을 연애를 한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헌그릇과 새 그릇을 같이 맞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정말 심한 반대를 하셨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된 것. 바로 김일아 씨가 정말 끈질기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고 김일아 씨가 외도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김일아 씨의 아내는 왜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 했을까요?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김일아 씨 아내는 난 이 남자랑 헤어지면 못 산다. 사실 예전에는 이혼녀 특히나 배우한테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달린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나의 아이들 아이들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는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사실 뭐 수십 번도 더 헤어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눈만 보면 아니다. 내가 엄마로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또 이혼의 생각을 접었다 그래요. 참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네 맞아요. 뭐 사실 정말 이 손가락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셀 수 없이 머리카락으로 셀 만큼 이 매도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4개월간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이 아내분이 정말 많이 참고 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13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셨을까요? 사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외도도 많았지만 이 별거도 김일아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직접 이 두 분께 들은 건데 어느 날 애들 조기 유학시키는 거 미국 유학시키는 거 좋다. 가 있어라. 내가 곧 가마. 돈도 다 보내줄게. 이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아빠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13년에 별거 기간이 있었고 초반에는 조금 오긴 했는데 결국은 잘 오지 않았다.